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신간도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광모 시인이 들려주는 1년 365일 명언 한수푼입니다. 이 도서에 총 365가지의 명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접하는 명언은 과연 몇 번이나 마주치게 될까요? 삶에 지친 어느 날 버스정류장 광고판에서 본 짤막한 명언이 힘을 주기도 하고 또 아주 오랫동안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양광모 시인님이 의도하신 방향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심지어 한두 편이 아니라 1년 내내 볼 수 있는 365편의 명언이 담겨있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중에 24가지의 명언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1월의 첫날 마지막날, 2월의 첫날 마지막날, 그렇게 12월의 마지막날의 명언까지 들려드리면서 명언 한수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언과 함께 양광모 시인님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함께 실려있는데요. 먼저 서문 들려드리고 1월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책방에 머물러 주십시오. 서문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다.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나 역시 그런 감정에 빠져든 순간이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명언 하나 때문이었다. 슬픈 일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어,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지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이 명언을 알게 된 후 내게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가치관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불평불만에 가득 차 바라보던 세상을 합리적,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내 삶에는 작은 평정이 찾아왔다. 얼마 후 나는 아들과 딸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명언을 문자로 보내주기 시작하였다. 몇 개월 후부터는 지인들에게도 명언을 보냈고 한동안 매월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와 명언을 발송하였다.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 백권의 책보다 백자의 명언이 한 사람의 인생에 더 큰 변화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난 까닭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은 산막이다. 첫 번째 무대에서 우리는 명언을 배워야 한다.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현인 사상가들이 남겨준 삶의 지혜와 철학을 깨우치려 노력해야 한다. 그들이 남긴 명언을 통해 우리는 수십 건, 수백 건의 책을 읽어도 알기 힘든 인생의 값진 교훈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인생의 두 번째 무대에서 우리는 스스로 명언을 만들어야 한다. 꿈이란 무엇인지, 성공과 행복, 사랑과 우정, 삶과 죽음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자신의 정답을 명언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일일 것이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건네고 자신만의 인생 잠원을 만들어보자. 인생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무대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명언을 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 직장 동료, 사회 지인들에게 내가 깨우친 명언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내가 직접 만든 짧은 글귀 몇 개를 다른 명언과 함께 이 책에 실었다. 부족한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렐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을 덧붙인다. 인생은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1월 한 스푼 1월 1일 꿈이란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면 잊어버리는 그 무엇이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그 무엇이다. 찰리 헤지스 미국 제35대 대통령 존 에프 케네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루이스 터먼 교수가 캘리포니아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25만 명을 대상으로 반세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의지력, 인내심, 조심성, 그리고 성공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났다. 성공을 원하면 잠에서 나를 깨어나게 만드는 꿈을 가져라. 성공을 갈망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1월 31일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양광모 옛말에 불광불급이라고 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니 어떤 일을 할 때는 미치광이처럼 덤벼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기 마련이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길을 거슬러 오르기 마련이다. 2월 한 스푼 2월 1일 인생의 짜릿한 흥취란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다. 앤드류 매튜스 잭 캠필드가 쓴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온다. 웃는 건 바보스럽게 보일 위험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건 남의 일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참모습을 들킬 위험이 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기획과 꿈을 발표하는 건 그것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으며 시도를 하는 건 실패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위험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으려는 것이니까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새로운 활력과 흥취를 느끼고 싶은가? 지금 새로운 위험에 뛰어들어 보자. 2월 28일 사람들은 나의 옷 입는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그것이 바로 내 성공의 비결이었다. 나는 그 누구와도 같지 않았다. 코코 샤넬 코코 샤넬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해 20세기를 이끈 가장 영향력 큰 여성 25인의 한 명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20세기 초반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권의식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실용적이면서도 심플한 세련미를 지닌 샤넬의 옷은 여성 해방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거침없이 성공 가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샤넬은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남다른 존재가 되었다. 성공하고 싶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늘 달라야 한다는 샤넬의 말을 기억하고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건네라. 지금 남과 다르게 하고 있는가? 3월 한 수푼 3월 1일 그건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성공이 가까웠음을 안다. 마이클 플래틀리 미국 안무가 1987년 하워드 슈츠가 스타벅스 커피를 세상에 선보이자 커피 한 잔에 3달러를 지불할 미국인은 아무도 없다는 비난과 조롱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고 스타벅스를 커피가 아닌 문화를 파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현재 스타벅스의 브랜드 가치는 50억 달러를 넘으며 매주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매장을 방문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어떤 일을 하려는데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낼 때는 하워드 슈츠의 말을 기억해보자. 용기와 도전은 적정한 때에 우리를 던지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커다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과감히 뛰어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순간 주변의 익숙한 것들을 떠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과감히 떠날 줄 알아야 한다. 3월 31일 용기있게 행동해라 불운하다면 불행에 맞서라 롬 멜 미국 교육자 찰스 시키즈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 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기구한 10가지 조언 중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인생이란 공평하지 않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라 인생에서 불운이 찾아온다면 불평하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불운에 맞서 용기있게 싸워라 4월 한 스푼 4월 1일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토머스 에디슨 케네디 대통령의 연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프랑스 육군 원수 리오테은 어느 날 정원사에게 나무 한 그루를 심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나무는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다 자라려면 최소한 100년 이상 걸린다며 정원사가 머뭇거리자 리오테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 지체할 시간이 없네. 지금 당장 심게.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말라. 그 말은 실패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단골 메뉴다. 인생은 짧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을 수만 번 반복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길다. 4월 30일 4월 30일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슬프다. MD Like 독일 태생의 미국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미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랑은 말한다. 당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그러나 미숙한 사랑을 하는 것은 훨씬 더 불행한 일이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랑을 하라. 5월 한 수 푼 5월 1일 누군가에게 깊이 사랑을 받으면 힘이 생기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용기가 생긴다. 노자 프랑스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사랑의 창가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온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버린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나는 두려움 없네. 사랑이 아침을 깨우고 내 몸을 감싸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네.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라. 사랑은 희망과 용기 그리고 열정의 묘약이다. 5월 31일 행복이란 우리 집 하루가에서 성장한다. 그것은 남의 집들에서 따와서는 안 된다. 윌리엄 체롤드 괴테는 왕이건 농부건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라고 말했고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을 사치한 생활 속에서 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을 그림에 그려놓고 빛이 비치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복은 남의 집 마당에 매달려 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집 하루가에 둘러앉은 가족의 웃음소리에서 성장한다. 공연이 남의 집을 넘겨다보지 말고 자신의 집 하루에 불을 지펴라.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달려있다. 행복과 불행의 차이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행복한 것이요. 불행으로 받아들이면 불행한 것이다. 행복한 삶을 원하면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을 찾아보자. 6월 30일 일생의 일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하다. 다른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토마스 칼라일 영국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엄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가 모범으로 삼기를 바라는 임무를 조사한 결과 버진그룹의 회장 리처드 프랜슨이 2위에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CEO 괴짜 CEO 히피 사업가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만약 어떤 일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드디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는다. 행복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일터로 나간다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생의 일을 발견하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며 인생에 대한 올바른 태도다. 7월 한 수푼 7월 1일 행복이란 어떤 일을 할 것 어떤 희망을 가질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인마누엘 칸트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의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위대한 문어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일이다. 행복이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희망을 갖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7월 31일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 버트런드 러셀 정정현 시인이 쓴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이란 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좋은 친구 역시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나는 꽃봉오리여 노다지다. 저절로 우정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우정을 찾아 나서라. 8월 한 스푼 8월 1일 필요하지 않을 때 우정을 맺어라. 미국 속담 미국 퍼두대학 공학부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봉 수준에 관련된 1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업 성적이 우수 그룹에 속했던 학생과 학업 성적이 열등 그룹에 속했던 학생 간의 연봉 차이는 불과 200달러에 불과한 반면 대인관계가 뛰어났던 그룹의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그룹보다는 15% 열등한 그룹보다는 무려 33% 정도 연봉이 많았다고 한다.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는 말을 명심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두자. 8월 31일 중요한 것은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을 베푸는 것이다. 탈모두 투자의 귀재 오마아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부자로 죽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자로 죽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입으로만 선을 말하고 실제로는 실천하지 않는 것이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다. 선을 이야기하려거든 입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직접 실천하라. 9월 한스푼 9월 1일 곱게 보지 말고 곱게 보라 양광모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참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 공원에서 등불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한평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길 원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합니다. 종산스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깊이 반성한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과 인생 사람들을 곱게 보며 살아왔다.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나니 곱게 보며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곱게 보지 말고 곱게 보자. 9월 30일 10번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잭 웰치 직장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설명해주는 이론에 켈의 법칙이 있다. 조직에서 직급이 한 단계 멀어질 때마다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커지고 직급 간에는 점점 두꺼운 벽이 존재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거리가 1일 때 상사와의 거리는 2가 되고 심리적 거리감은 4가 된다. 직급이 한 단계 더 높은 상사와의 거리는 3이 되고 심리적 거리감은 9가 된다. 결국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하면서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누군가와 소통을 원한다면 잭 웰치의 말을 기억하고 열 번 이상 말하라. 10월 한 수푼 10월 1일 그가 없을 때 그를 칭찬하고 그를 대할 때 그를 존경하며 그가 괴로울 때 그를 도와주라. 한 비자 에디슨이 67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공장의 불이 나 삽시간의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심리에 빠져있는 그에게 헨리 포드가 75만 달러짜리 수표를 내밀며 말했다. 혹시라도 돈이 더 필요하면 얼마든지 빌려드릴 테니 이야기하십시오. 담보는 필요 없으며 이자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래전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하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에디슨이 베풀어준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에 대한 보답이었다.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상대방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적극 도와줘라. 10월 31일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살피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명심보감 사람들은 잘난 사람보다는 약간 부족한 사람을 좋아한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결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갖추었어도 인간적인 면모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조금은 결점이 있고 조금은 묻어나고 조금은 망가지는 사람이 되라. 중국 사서 송사에 의인 불용 용인 불이라는 말이 있다. 의심나면 쓰지 말고 쓰고 나면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의심이 많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11월 한스푼 11월 1일 나는 당신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반대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볼테르 미국의 체육 훈련 이론가 아놀드 어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반대하는 것이 신성한 것은 아니다. 반대할 권리가 신성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반대하는 소수의 권리 또한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나와 다른 견해에는 반대를 하되 상대방이 반대할 권리에는 기꺼이 찬성하라. 11월 30일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더글러스 맥아더 몽테뉴은 이렇게 말했다. 노인이란 얼굴보다 마음에 보다 많은 주름이 잡힌 사람이다. 아름다운 젊음은 자연의 선물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 작품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얼굴이 아니라 영혼의 주름이 지는 것을 걱정하자. 그리고 자신의 노년을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보자. 12월 1스푼 12월 1일 고기를 낚으러 가는 노인의 가슴 속엔 언제나 어린 소년이 들어있다. 제이 콜더 조셉 그리스 차카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은 꿈과 여행으로 이뤄져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젊을 때나 노인이 되었을 때나 낚시를 가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보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삶에 대한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12월 31일 한 해의 가장 큰 행복은 한 해의 마지막에서 그 해의 처음보다 훨씬 나아진 자신을 느낄 때이다. 톨스토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만족감은 없다.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하자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발전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네, 양광모 시인님의 명언 한 스푼이었습니다. 책방 주인이 오늘 24스푼을 떠들였으니 나머지 341스푼은 우리 독자님께서 직접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책방 주인은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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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